안녕하세요 성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길이가 누워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오늘 탈곡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터메로와 야채 넣어서 대충 때려서 한 그릇 뚝딱 해치고요 저는 녹차를 한 잔 하면서 마음을 달래서 제가 오늘 그 길이를 탈곡해서 콤바인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제 트럭에 싣고 와서 또 쫙 널어놔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조금 제가 이제 녹차 한잔 마시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요즘 또 숙이 숙차가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위암이라고 진단받고 그 부랴부랴 숙을 뜯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산촌에 아무데나 숙 뜯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이미 예상한 일이고요 저희 집은 어느 구석에 뭐를 뜯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깨골깨골창에는 얼챙이가 띠놀고 있고요 제가 여기 13년간 단 한 번도 약을 친 적이 없으니까 어느 곳에서 뜯어도 약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풀을 아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풀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랬다가 뚝딱뚝딱 밥 먹고 싶을 때 그건 제가 먹을 수 있는 풀을 하고 막 섞어가지고 막 싹 큰데 쳐서 그냥 후락 뚝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막 입에다가 쑥 집어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 저는 천천히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 저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은 언젠간에 이것을 알아주면 알아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왜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주변 한집 한집이 큰 병들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니 뭐 정말 백혈병이니 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다 섭쇄이 문제입니다 음식에 달린 거예요 물론 물도 있고요 공기도 있어요 당연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섭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막 다량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돈만 돈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냥 그 곡식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무조건 다 죽이고 다 용략 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이제 결국은 그것이 치명타가 우리 인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1년에 10만원을 벌어도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매실에 약을 치면은 100톤을 하나 칩시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20킬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20킬로 제가 엄청나게 오후에는 힘들고 지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조금 조금이라도 제가 여기 원두막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은 원두막이고요 아마도 저희 집에 오시면 여기 원두막에서 1박 하실 수 있습니다 씻는 곳은 없습니다 씻는 곳은 없습니다 씻는 곳은요 계곡에 가서 씻으셔야 돼요 없어요? 없어 제가 저도 저는 10년을 깨골창에 가서 말입니다 계곡에서 말입니다 깨벗고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든 네 여기 어 조그만한 원두막에 당신들은 말이에요 오자마자 편하게 씻겠다고요 안됩니다 그거는 안되죠 여름엔 무조건 깨골창에 가서 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고생을 하십시오 왜 왜 편한 것만 찾으세요? 뭐 때문에? 그리고 편하면 완전히 편해진다면 그냥 누워가지고 자다가 죽으면 되겠네 왜 편한 걸 찾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세상에 편하게 살려고 당신들 다 이 세상 사바세계 내보낸 줄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활기차게 응? 씩씩하게 씩씩하게 나만의 개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시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삼녀 재미있던가요 그게? 어디? 우리는 살려고 그래도 못살겠더라 그냥 편한 밥 먹고 편하게 딱 앉아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살아라고 해도 뭐 우리는 뭐 편치가 않던데 나 오늘 오래간말에 젊잘한 옷을 입으니까 이상해요 좋은 마음이 탁 놀아 탁 탁 탁 탁 1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10분정도 10분정도 한잔 마시고 10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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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곡하러 가서 출발 출발 출발할께요 제가 오늘 아침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잊었고요 쓰러진 길이는 저의 머릿속에는 이미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순간만 생각하고 갑니다. 오늘 수확하는 길이가 모든 중생들의 좋은 식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 오기 전에 미리 좀 나왔어요. 그래서 끈 묶어놓은 것도 좀 풀고요. 끈이 있으면 그래야 아저씨 기계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정말 이제 길이 농사가 결실을 보내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다 묶어놓은 애들 여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자랐어요. 이쪽에 묶어놓은 애들은 이제 너희들 고생했다 내가 풀어줄게 해방하거라 해방해 그래 그런 거다 다 묶였다가 풀리면 좋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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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것을 좋아해 너희들도 자유로운 거 좋아하지 나도 많이 묶여본 사람이야 징글징글하게 얼마나 그 규율 속에서 말이야 숨도 못 쉴 만큼 숨이 못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치도 제대로 못 할 만큼 눈치가 보여서 여기는 꽃뱀이 좀 주무시던 자리인데 꽃뱀이 좀 그래도 떠났나 야 오늘 조심해라 저기 큰 콤바인 들어오면 너희들 쭉도 못 쓴다 얼른 도망가거라 도망가서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곳으로 가 있거라 저희 이장님 저기 비닐하우스 겨울에는 수박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별 심으시려고 지금 갈고 계세요 땅 나는 지금 묶어놓은 거 풀고 있고요 이거 안 풀면은 아저씨 기계 고장내면은 내가 어떻게 한대요?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묶어놓은 애들은 잘 괜찮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쓸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사슬에서 이렇게 살짝 탁 당기면은 풀리게끔 제가 묶어놨거든요 참 생명력이 대단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참탄을 보내만 나도 뭐 인생 많이 노력할게 누구들이 고맙다 내가 누구들 팔아가지고 여행 갈 거다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거 여행 하나밖에 없다 지금 하고 있어요 길이수와 가고 있어요 저거 기계 보이시죠? 오른쪽 이제 결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험신 누운 놈보다 서 있는 놈이 더 많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900평이 얼마나 길이가 나올지 궁금해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켜봐주세요 승주에 가는 길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아 놀아 놀아 저는 오늘 할 일 없어요 돈으로 떼우면 돼요 오늘은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트럭에 실어가지고 갖다 놀어야죠 그것만 남았어요 1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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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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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